샤또이라고 하는 거를 요구할까 발음을 잘못하는 것 같아 샤또가 성이라는... 그래? 샤또이다 중국말 어때? 샤또 골반을 요구하러 갑니다 그거 곧 시간이 꽤 걸리네. 시간이 꽤 걸려. 올라가는게. 패노라마 보러 간다고 그 산 자꾸 올라와가지고 지칠 것 같은데. 지쳤어? 지쳤어? 여름에는 되게 좋겠다.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고 좋네. 어디로 가야되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고기, 발라. 아, 전부터 모든 게 이상한 느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조금만 일어나는 맛이에요. 어떻게 일까? 우리 목적지야? 그래. physiat2개는 저기. 바닷ats3개. 아, 저한테 잡고 오면이. 바닷ats3개는 있을까? 과연, 바닷ats3개가енно요? 왜 낮아진 것 같아요? 이리로 가는게 맞나? 이쪽이 아닐까? 이쪽이 아닐까? 아침부터 등산을 한 발가구를 합니다. 여기 나무에 막혀서 밑이랑 큰 차이는 없네 그치? 이거 무슨 소리야? 사냥아 나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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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